끊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장장목사님 소위당께 이 자리에서 유교 집회를 했었는데 다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다 말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유교 집회가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수인 16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경제대국 신앙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이 세계 238개 나라 중에서 이제는 신앙에 도움을 주고 국력이 신장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되기를 격려합니다. 북한 핵폭탄을 깨뜨리는 구국성의 되기를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